ㄷㄷ 갑니다 당연히 일단 임대에서 키라라동도 먹어줘야지 우리가 좀 든든해지기 때문에 이번엔 블리츠도 우리가 잡았겠다 꼭 한번 성공해봅시다 갑니다 우리 세번째 극한 티넥 두 분이 안오십니다 이 두 분 왜 중앙에서 뭐하고 계세요? 두 분이 안오십니다 저 안 움직이는데? 후즈님 튕긴 것 같아요 저 롤 그대 멈춤 후즈님 튕겼어요 빨리 지혜 접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임대 폐망 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직도 안 시작하지 이러고 있었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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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쉬워 나가 친구 했으면 엉덩 ny Strange 왕 даль 아니 파예 미니어완 아까 오시덩을 하사오오오모 저희 ikle 으헤헤 으헤헤 내가 내가 짚어 안가면서 들어온거 같은데? 어, 쪼르륵 지금 개구멍님이 튕기셨어야 되는데 아이... 이건반에 안그럽니다 호지님 오셨어요? 네 근데 전반 진짜 구멍님만 조금 더 했으면 이길수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죄송하네요 네 네 좀 잘하자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왔다 미녀예요 탑에 탈수세요 탑에 탈수세요 탑에 탈수세요 탑에 탈수세요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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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1초에는 가야돼 안글 미녀 안돼 안개 격치채발 도란 아 못먹었다 아프다 아프다 다 못살여어 아프다 아아... 자 제가 요거 먹을게요 제가 요거 먹겠습니다 안대 어, 뭐지? 타곤산 타곤산 같이 먹어줘요 하하하하 타곤산 밀셨구나 타곤산이 뭐죠? 타곤산 타곤산이... 잡았다 아 아 너무 반응들 안해주시는데 너무 지금 진지해서 너무 반응들 안해ressed 그런거 반응할... 기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저도 저 늦게 들어와서 지금 정신없어 럭스는 이 몇 번씩만 많아 많아 굿 돼서 나 장신구 안 사왔어 장신구 헤어비스 정신구 조준님 정신 차립시다 우리 나 죽어유 괜찮아요 나를 내려옴 그냥 맛깔라게 이거 대포 먹어드릴게요 무서워할 거 없어 핫 왜 이렇게 숨을 수 있을까요 후세연 후고님 후즈님 냉가가 탑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들 와드 할 수 있으면 아래요 야 후고님 어디갔어요 백명의 위협이 아하 맞다 장신구 없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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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어 어 오오오오 어 일단 포착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무서워 노전멸 노전멸 사라진 노전멸 사라진 노전멸 오케 집에 가고 싶다 가벼이 아쉽다 가벼이 아쉽다 저쪽은 누가 좀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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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아이고 잡았네 아나도 까봐도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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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깝다 잃어둘게요 네 갔다오세요 아 아깝다 루시아 잡을 수 있어 괜찮아 다른 데가 괜찮습니다 지금 정글이 잘 크고 있으니까 내가 패시브가 아니라 그냥 CS를 못 먹는 거예요 패시브면 좋겠다 그냥 못 먹는 거라서 아니 실제 아 어 그 어 실드 쳐주면 안 돼요 실드 칠건 실드 쳐야지 칠게 없어 칠게 없어 칠게 없어 괜찮아 좀 먹먹으면 어떻습니까 맞아 공부 좀 먹어야 돼요 못해도 잘 크기만 하면 되라고 그런 느낌으로 크세요 그냥 지금은 국만 찍으시면 돼요 국만 찍고 후진이 진짜 국만 찍으세요 내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탭 아 잘 먹었는데 나 나르랑 하나 차이밖에 안 나네요 형님들 왜 그래 전 제 일단 미드는 잘하고 있고 맞아 와 진짜 아프네 랭가 미드 랭가 미드 여기 있음 그냥 고깽이에요 우리 저요 아 럭스 왔어요 너 네가 마주시사 오늘 제가 먹어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속박 당했어 아 이따 이 아 이따 이 때리지 마라 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갈까요 괜찮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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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아 아 아 진짜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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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주르륵 너무 웃기다 주르륵 하아 그냥 빼라고 제가 맞으신건데 방금은 아 진짜요? 네 들어가아 제가 더블 누르자마자 빼세요 하시긴데 망했다 싶었죠 그 보차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레일로 가보겠습니다 피는 별로 없지만 요새완도 피가 요새완 스펠이 없을거에요 우리 블리츠의 그램을 믿어보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 끌긴 다 끌었는데 갑니다 지금 지금쯤 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와드 인데 여기 노아듭니다 저 예리한 감각이 있어야죠 으아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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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끌면 빼세요 못 끌면 빼세요 어 맞다 저 테리슨 오케오케 집에 가고 있을 줄이야 자 블리츠 궁 큐언제 큐언제 됨 큐언제 됨 지금 됨 포 금 앞으로 포 금 앞으로 호금 앞으로 옥에이 가세요각세요 낄리스 인버 나 too 여기왔다 이렇게 다는 중인데 이거 싸움 안하면 됩니다 이 우리를 저기 룰루도 왔어요 룰루로왔으면 우리 욕먹 그니까요 욕먹어도 되겠다 랄랄라 여기 러스 랄랄라 랄랄라 좀 드시죠 잘했습니다 와드가 있다 아 아 지크하고 없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뭐다 하하하하 솔로래 방금 방금 무슨 비명이야 누구였어 접니다 블루칩당 일단은 블루 방으로 오세요 블루 아 블루는 아닌가 블루 이다가 이다가 랄드우스엔다 랄드우스엔다 아이고빠 안돼 럭스 알아봐요 웃지마요 어 럭스 럭스 오케이 럭스 럭스 자 일단 레드좀 모을께요 하천 빨리 가시고 원딜 계속 저기 원딜님은 곳에서 그냥 파밍파밍 소장용 하시면 될거같아요 잠실 블리츠님 블랙 흥력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넘네네 안 돼 해 으앉 기여 씩 다왔음 흠 뭐찰렸어 아영 좋지맞읍니라 ovan 그게 맞을줄이야 어디가니 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이번판이 매우 좋은것같습니다인 상황이 블루는 짓갓다 드릴게요 네 난 이거 먹어야지 그거요? 어 누구있다 나와볼까요? 라인 가셔야죠 이터먹어도 돼요? 이터먹을게 네? 훈훈하구만 제가 리치해드릴게요 다음기면 탑킹도 한번 해야겠죠 네 생딕 좀 내봤어요 네 지금 갑니다 어 루시안이 그거 같네 탐욕같다 탐욕의 검 돈 좀 벌고 있었나봐 오세요 블루 못먹었어요 아 어 괜찮아요 이거 먹어드릴게요 먹어드림 형부 여기 있는가 오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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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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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벨이 9라고? 나를 레벨이 9라고? 따로 와드했어요? 근데 암튼 지금 보쉬 호응은 제일 좋아요 우리 코코모가 너무 지금 CS를 못드셨어 우리 마음 편하게 드시게 타 맹가도신 타 맹가도신 푸즈님 영원인듯 찾았어요 네 이 앞으로 궁 써요? 오 잠깐만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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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궁을 안타는데 저는 울탱했습니다 아! 랭 가 보쉬어 고발 고발 그룹은 내가 잘 알아 어영상 전화니까 까다로운데 일단 바텀 혼자 가봄 카사린이라 근데 궁 아이 왔어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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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저 미드 밉니다 그냥 그냥 줍니까? 너거? 아깝다 아! 아! 뭐야! 무슨일이에요? 탑은 무슨일이에요? 아 피했는데 거기다 가서 맞아줬어 아 진짜 나루도 상태가 이상하니까 탑 오시면 무조건 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제 포탑 어차피 밀렸으니까 계속 CS 오는거 드시면 돼요 랭가 미드 랭가 미드 탑의 텔슴 랭가 미드 랭가 미드인데 돌아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5원 자 미드 셋이요 랭가도 럭스도 미드 코그모님 밑에 아무도 없어요 랭가 코그모는 큰것만 먹고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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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내려갔음 아 뭐야 얘 왜케 아파 호주님 저 직선으로 할거거든요 카사님 올라갔어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랭 아 글리트 깜짝이야 저기인줄 알았어요 상대 앞으로 와요? 막? 랭가 저기쪽인거 같아요 랭가 카사님 왔어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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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이라뇨 어 이제 들어오겠다 럭스요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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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천미백은 있는데 집가고있다 파워 아 여기가있다 중간에 럭스 남았날 줄이야 그니까 그냥 시냅스 먹자 어 위쪽으로 위쪽에 다 있네 빼세요 다 빼보래요 위쪽에 다 있다고 하는데 오고있다는거에요 저희쪽으로 아냐아냐아냐 럭가는 아까 저기 적불로 쪼개있었어요 럭스가 지금 시야석을 안사니깐 이게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어이구 비즈 저거 잡아야돼 루시안 잡는게 돼요 루시안 더궁온 베베 빼보 пыт 대왕거빈 어 언니 괜찮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 롤루빌 룰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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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코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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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다 용 나왔어 용 알겠어 용 그래 용 저거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도망스러운데 문딜 너무 슈퍼하니까 다 죽으니까 전부 다 유인 다 막 유유유유 키키키키키 아니에요? 아 진짜 전부 다 유인거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디 보자 바텀 라인이 계속 안 밀면 어 미드 코고모가서 밀어내면 되겠다 오키 나만 믿어 카사딘 미드 어허언니 저축하자 카사딘 안좋은 점이 라인 정리가 좀 힘들어서 아 우리 블루 털렸다 옆에 럭스? 옆에 럭스? 우리 블루 털렸습니다 블루를 곧 주신다고 하던 주공님의 약속 이게 랭가가 한타도 안하고 블루만 털어먹었어 남자가 말이야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말이야 카사딘 어우 나르 엄청 세다 나르 왜케 아프지? 그당 1킬 먹었을 뿐인데 녀석 신났구만 아이고 오! 좋아 이걸? 소장님 따라와 있을 수 있음? 탈피 끄는 자 밉시다 자 밉시다 밉시다 여러분 누가 타워 좀 쳐주세요 타워 네 선필이 쳐주셔야죠 쳐주세요 야 아니아니아니 그룹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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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 공발 잘 들었잖아 이거는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죄송합니다 꼬피님 seva중사 던다는데 어머 sóệ 헴 그니까 그 방금 치라는 말은 미니어 이눘비치라는 말이었어요 ㅋㅋㅋㅋㅋ 자, 저 이거 죄송합니다 아, 완전 쥐옵니다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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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에 틀렸어요 이미 텔린다시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그래요? 내가 원질리 만해 ㅋㅋㅋㅋㅋ 오케이, 용, 용먹은 그냥 킬 용씨 파이좋게 먹은거지요? 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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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안 먹었고 히힣헤헿헤 코그모는 이제 이거 먹으시고 아직 그냥 채팅만 쌓아 우리 원딜 욕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거야 그냥 아 자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고맙지 근데 저도 원딜샷 욕하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근데 다행히 럭스가 무선다 수준이 싸워줘요 마무리 마무리 수준이 튀어요 어 아우 아우 잘했는데 아깝다 데빛이 부족할거야 왔다왔다 기다렸다 그렇지 오 뭐야 이거 호그모 조심 호그모 조심 오 방금 좋았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꾸 순간이동하네 네 걔는 순간이동하는대요 자주자주 할 수 있어요 이게 궁 이지요 이 궁 니달리 럭스 매자에 럭스 집에 가요 랄랄랄랄라 어디서 카사진이 이렇게 사기를 했지 미드에서요 이것저것 주워먹었습니다 우리를 주워먹었습니다 정황해 오 나 0대스 0대스 이제 맞습 미드를 이번에는 미니언과 함께 깨주세요 아 미드 맞다 아직 안밀었지 맞다 미니언과 미니언과 함께 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가자 얌 얌 아 미셔요 난하고 미니언과 함께 스캅을 깰줄 알다니 창 창 여자다 루시안 노스펠 여기여기 멋있다 여기여기 아 아 아 아 풀을 쓰네 안돼 후주 죽이지마 야 쟤가고 있어 쟤가고 있어 아하 꼬핀니 뛰어요 도망쳐 아하하 자초군 누가 좀 끌어주는 만화가 없대 블루가 없으니까 우리 블루 7초 후에 나온대요 이번거 꼭 드릴께요 이번거 제가 꼬꼬모 그거라도 먹으세요 맛있게 이살린이 이거 CS 맛있는거 먹으신지 블루오세요 블루 이번에 요 요 만화가 답수 쉽죠 에ㅇ 됐 으헤rints 으흐흐흐 흫흫흐흫흔흐angel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획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의 보입니다 지금! 제가 다 드렸어요 나루탑! 룰루빨리 탑으로 가세요 네 무시한 미드! 나를 잡을? 무시한 올라간! 나를 보고! 럭스로 올라간! 저 공원! 제 분노 쌓였다! 자 여기 블리츠 아래로 가세요! 여기... 여기 주단 이동가 된 데 있어요 아! 나도 주단 이동! 이리 오세요! 아하하! 무슨 질이야? 아앙! 네! 벽풀! 안돼! 망했다 터졌다! 헐!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우리 바로 갈 것 같은데? 상대가 아! 이거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이! 니달리아 여기 창 좀 빨리 던지로 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다음 창! 하고 빼세요! 아! 나를가 생겼고는 안주네 바로 오늘 그래도 이제 와드가 돼있어서 코구마 벗! 코구마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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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구모님 그냥 파밍을 하셔야 돼 나! 오키오키 와 여기 맛있겠다 응! 4대 샘! 얍! 내려봐! 하나는 내려와요? 좋죠! 아하! 조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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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기! 민하상! 저기요! 민하상! 얘네 잡자! 오키오! 아하! 어! 커져라! 커져라! 왜 그랬지! 야! 더 developer 어! 이거 딜보죽해! 딜보 형, 딜보 지옥해 네에에이 잡았다 아 이건 솔직히 제 잘못입니다 랭 가요 랭 가요 랭 가요 랭 가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랭 가요 랭 가요 랭 가요 랭 가요 랭 가요 아 루치 왔어 아, 저건 어떻게 안됩니까? 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깔짝 때라 아이! 얍!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흐흐흐흫 누가 죽고 죽여 간다아!!! 아, 패시브 드실려고? 이해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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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시라뇨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면 지는 겁니다 하하호호 해야 됩니다 본인의 그랩에 환해도 안됩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런거는 한 번씩 그것 때문에 IC 해진대요 예예예 코코리님 따라가야겠다 아 저거 잡을 수 있을까? 구글구글 전발 썼다 전발 썼다 전발 썼다 전발 썼다 전발 썼다 예예예 아 나르도 이제 단단한데 생각보다 저요? 후거였어요 후거였어요 포그만 너무 느려 왜이렇게 빨라요? 후거였어요 왜이렇게 대화되게 어린이 동화책에 나올 것 같다 귀엽다 아 안닿네 귀찮습니다 조냐 싸웠다 내가 끝세자 야 거미 어딨어요 거미 여기 있습니다 정글에 있습니다 왜이렇게 뒤에 있어 불안해 어 저거 뭐 혼자 가면 안돼 별로 같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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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사람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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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 쭈구르쭈 아이고 아 그냥 미드 하트 하자 아 그래 한타 하자 다 해봅시다 한타해 일단 우리 레드부터 먹고 까요 아 네 아 몰라 한타 열어요 열어 일단 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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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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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블루레드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잠시만요 먹어야 되죠 나를 탓 카사진만 잡고요 손 좀 내고요 못 적겠어요 예? 이걸 코구모가 나오게 한다 아 고얀아 아 나 미쳤나봐 아 아 아 아 아 이걸 코구모가 어 뭐야 뭐죠 아 거미는 카사진만 잡았어요 제가 잡았나요 어 잡았네요 어떻게 잡은거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 그냥 마음 가는대로 하십쇼 아직까지 에에에에 저도 저도 제정신이 아파 저희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이제 일단 랭가 지금 탱탬이니까 1타할 때 어 여기 로지안 헉 바다가 없으니까 집으로 아 어떻게 잡아야되지 이거 저세상 고기 고기가 먹고싶어 된장파루 일단 레드 털렸고 바텀에 나를 이거 제가 막을게요 잡을 생각은 안해야겠다 네 1. 서럽다. 오! 잠깐만! 사람 살려. 나랑 살려! 커져라! 오! 진다! 오! 나이스! 폐지찜으로 펄뻘 쫓아가는 거 같아요. 웃겨. 잘 살렸는데. 아깝다. 이 적 딜이 더 세가지고. 적들이 합류도 좀 빨랐네요. 아 창 잘 봐주신다 근데. 딜 1등이시긴 한데. 그러면 존야 같은 걸 가지 말고 딜템 더 받으면 좋았겠다. 너무 무는 분들이 많아서 무서워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다. 이제 뒤에 갑니다. 음. 바로 갈 것 같은데 상대는. 우와. 거품이다. 우리도 가죠.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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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랭가 아까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 까불어. 건방지 랭가가. 야야야야. 랭가 씨끼. 오. 두 명이 이 되게 잘 타시네요. 이거요? 이거는 뭐 그냥 표현 아니죠. 이 개를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론 못 간게 해야 되니까. 자. 지금 먹고있죠. 그죠?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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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감주. 탑으로 간다. 언니가 큰 거 먹어. 그래. 에에에에에. 마이쪼. 에헤헤. 걔 잡읍시다. 걔. 아. 짱샌거 나왔다. 우리가 막아야돼. 어. 도망가. 아네. 걔 약해. 걔 약해. 걔 약해요. 어? 공실하고. 슈퍼미닌한테. 옆에. 옆에. 여기 여기. 아이고 간다. 어떡하냐. 박아야죠. 다같이. 마지막 기입니다. 저희한테도. 다들 모여. 와드부터요. 와드부터요? 와드로 깊이. 와드로 깊이. 와드 없어 와드 없어. 아이고. 간다아. 인간와드 간다. 안 먹을래? 일단 핑화부터. 어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어 운다. 어. 잡아. 마나도 없어. 으으으으으윽. 와.. 야ㅏ읍. 와우.. 와우. 아 아깝다. 슈퍼플레이였는데. 이러면은 바로는 어쨌든 저희 갈거 같네 제수번호 077 너 킬 한번더 못먹어 수준님 어떻게 된겁니까 제수번호 077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아아아 제수번호 077 제수번호 077 제수번호 077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도도손가요 다같이 다 제수가 많네요 생각보다 하하하하 그림자 속에 누가 숨을까 용 아하 아 얘 왜 나 때려 쟤네 인사 정비하러 집갔어요 용 어때요 용 용 가봅시다 용 가봅시다 용 가봅시다 용이라도 먹어야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용을 먹는 상대를 잡아도 좋습니다 어 자 앞으로 가면 브릿지 앞으로 브릿지 그 대신대 아 대신구나아 하하하하 고고고고고고 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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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의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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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 왔어 크리스마 나 죽기자 través 빨리 사람이 들어가 빨리 사람이 들어가 한 명 성전 했네요 네 누가 자꾸 저를 부르죠? 안됩니다 이게 예전에 3승에서 이미 2승으로 줄인 겁니다 아 이제 한 판만 더 하면 배치 끝나네요 그쵸 이제 시작인데 한 5시간 한 기분인데 어 근데 화장실 네 화장실 타임 잠깐